전 스트리퍼가 맞습니다 전... 어... 전 스트리퍼가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예... 이거 깰 때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아 왜 오자마자 또 뭐야 뭐죠 이거 아이 뭐 어디서 가면 왔어 저런 것도 난... 난 기억이 없는걸 난 저런 적이 없습니다 전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약간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있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저런 링피트같은 게임을 했으면 기억이 날텐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 안했으니까 기억이 안나는 것 같아 한 적이 없으니까 아니요 저는... 닌텐도 닌텐도 버렸습니다 없어요 닌텐도가 집에 없어요 아 닌텐도가 집에 있었으면 했을텐데 버려서 없다 닌텐도를 버려버려가지고 아... 지난번에 닌텐도 가지고 놀다가 부셔져가지고 안됩니다 뿌셔놨어 음... 아 그래요 엊그제 친구 놀러왔을 때 링피트를 친구한테 줘버렸네 아유 맞다 맞다 엊그제 놀러온 친구한테 링피트를 줬어요 진짜로 링피트를 친구한테 줬어요 링... 링콘까지 다 줬어요 그냥 가져가라고 내가 올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야 친구한테 링피트 줘버린 음... 뭐죠 또 이건 BMI 수지가 높을 수 밖에 없지 않나? BMI 수지가 높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지금 채용적으로 뭐죠 또 이건? 지금 채용적으로 뭐죠 또 이건? 그 아무래도 그 지, 지, 지방이 그 그 그 그 하여튼 그렇잖아 그래서 좀 그렇지 않나? 일단 좀 손 모양이 이상해 보였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 BMI가 좀 높지 않나? 아 저 때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손 모양을 저렇게 해가지고 아 왜 다 성인이잖아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저게 결국 이모티콘이 되었죠 음란티콘이 되었죠 쏠저 쏠저 부모 낸다 쏠저는 피로악이비 쏠저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피로악 수준이에요 쏠저는 피로악이비 쏠저는 피로악이비 음... 쏠무새 yes 호환 감사합니다 으으으으음 으으으음 감사합스 의미와스 Tekio sel 쏠저 오오오오오오오으오오오otro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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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diff요 목재랑 석재가 200이고 철이 100이거든 감사합니다 솔모세 이거 또 뭐죠? 아 쏠저놀라 벌써 아아아아 쏠쏠쏠 쏠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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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쏠쏠쏠 좋은 생각이야 러브샷 나오나? 러브샷 나오나요? 러브샷? 러브샷? 러브샷! 러브샷! 지금 저겁니다 타이거 키스 에. 저거 그대로 곡사 붙여넣기 하시면 앱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кт러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 노래 듣고있으면 그거 있잖아 이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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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되게 막 저 노래 들이면서 그랬던거 같은데 날라76기 이 노래 듣고 있으면 그거 있잖아 이거 날라TV 기분이 좋아 옛날에 되게 막 저 노래 들이면서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저 노래 나오면은 335 애들 남박 애들 애들있잖아요 애들 다아 TV 앞에 모여가지고 저 노래 나오면 다 그러고 춤추고 놀았어 안 그랬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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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는 그랬는데 저 노래 흘러 나오면 다들 막 이유는 모르겠는데 손을 위로하고 손을 위로하고 이러면서 춤추면서 막 이러는 그랬었다고 아니 말고 우리 동대만 그랬나봐서 하하하하 기분이 좋아 아이씨 없으면 나가야지 없으면 나가 옆방인가 봐 목표가 아니라 조용.. 조용히 하라는 거 조용.. 조용히 하라는 거 던진 거 같은데 내 원룸이에요 아.. 소음이 아 이게 좀.. 잘 안되는 거 같애 옆방하고 소음 같은 게 음.. 그쵸 전에 있던 집은 오피스텔이어가지고 아예 소음 던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는데 아 조용히 하면서 해야지 뭐 으오.. veis 석터센K 이제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옆집에서 완전 빡쳐가지고 찾아온 거야 갑자기 옆에 가 꽝꽝꽝 꽝꽝꽝 아 아 누...누구세요 하고 딱 문 여니까 아 진짜 해도 오.. 흐흫흐흫흐흐흫흫흫흫흐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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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일이시죠? 아.. 아니 아.. 아닙니다. 네 그.. 조금만.. 네.. 아니예.. 조금만 뭐해요.. 아..아..아 아닙니다.. 예.. 아 옆집인데.. 인사드릴려고 왔습니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저는 스트리퍼가 많습니다 난 매를 벌진 않았어 야 엄마가 갑자기 내가 집에 왔더니 일단 때리는 데 맞아야지 일단 엄마가 때리면 일단 맞아 맞고 나서 다 맞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엄마 근데 왜 때렸어? ㅋㅋㅋㅋㅋㅋ 물어보면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주죠 어? 그건 또 피시만 같다며! 하지만 엄마의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맞아 봤어 일단 때리면 먼저 맞아요. 맞고 맞고든 다음에 나중에 예요. 그... 왜 맞았는지... 뭐? 아... 아... 진짜... 씨... 아... 어... 야... 누가... 내가 그 말했지? 그... 똥을 싸고 변기가 막힌 게 아니라 내가... 집에... 집에 왔거든? 집에... 집에... 집에 왔는데 집에 누가 바닥에다 똥을 싸고 갔다니까 지금? 우리... 우리 집 바닥에 지금 똥이 지금 막 널브러져 있어 개똥인지 사람똥인지 소똥인지 모르겠는데 똥이 막 널브러져 있어 지금 바닥에 이게...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와... 이러고 있는데 다 치웠어. 겨우겨우 다 치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불을 탁 제치고 침대 안에 딱 들어갔거든? 근데 갑자기 뭔가 묵직한 느낌이 나는 거야 방금 지금... 그런 느낌이야 음... 흫흫흫 야... 흐흫흫 흫흫 자 방금 뭐가 터졌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음... 자 방금 뭐가 터졌냐면은 지휘본부 안에 창고를 숨겨놨어요 내가 아까 어디에 창고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그 창고가 어디인지 몰랐잖아? 근데 그 창고가 이 지휘본부 안에 있어요 근까 지휘본부 안에 있고 방금 전에 내가 드래그해가지고 집 부시려고 했잖아 흰집들 그니까 텐트를 부시려고 드래그를 했는데 그 드래그를 했을 때 텐트가 내가 한 10개 근처로 드래그를 했을 거거든요 10개 근처를 드래그를 했는데 이 게임의 특성상 드래그를 했을 때 제일 많이 그 거기에 지어져 있는 게 우선순위로 선택이 되거든요 어 그니까 나는 10개 정도의 집을 생각하고 드래그를 한 다음에 바로 델리티를 딱 눌렀는데 언제는 이 안에 시장이 15개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텐트가 아닌 시장이 15개가 클릭이 되면서 델리티를 누르면서 저게 파괴가 돼가지고 너는 나의 오리지널 흐흐흐흐 와아 진짜 대단하다 이쯤 되니까 대단하다 와아 흐흐흐흐흫 진짜 상상도 못한 지금 전개가 흐흐흐흐흫 야아 이 입에 상상도 못한 흐흐흫흫 와아 아 갑자기 엄마 보고싶네 흐흐흫 아 오늘 오늘 엄마 봤는데 엄마한테 좀 잘해줄걸 흐흐흫 엄마 보고싶다 아 엄마한테 좀 좀 더 잘해줄걸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는 충분히 잘했어 우리 엄마가 애슐리 가고싶다고 해서 애슐리 또 데려가 엄마 보고싶다 발리스타가 지어져야 돼 그 다음에 아우 렉 봐 결국 이 위에 렉을 못풀면 망이란 말이야 흐으흐흐흐흥 음 야 잠깐만 안돼! 안돼 에엤 타노투스 이 x 야 하하 어떡해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그만 안 움직여져어어어어어어 안 움직여진다고어 안 움직여진다고어 이씨 캐릭터가 안하나여 이 드래그도 안됨 개 짜증나 진짜 하아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아 뭐야... 저렇게 끝나요? 아니 어택당 함부로 누르면 위에 배치한 애들이 다 움직여가지고... 와... 아니 기...뭐야? 야 내 기진 어떻게 썩었어? 어? 야 뭐야 자이언트가 오야...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자이언트가... 아... 진짜 자이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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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